예수 믿으면 파라다이스가 열리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도 완성된다, 유토피아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 예수 믿으면 안되던 사업도 된다,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 되겠지만 우리의 삶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꼬이뚜 문제가 풀린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광야에 들어선다, 그 광야에서도 전쟁이 기다린다, 고난이 기다린다. 이걸 인식해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진해 나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광야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합니다. 이 땅은 낙은의 인생이고, 이 땅은 순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가야 될 목적지, 가난한 복지가 있고, 천성길이 있죠.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못견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까지 자신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생명의 세계, 빛의 나라로 들어간 것을 가장 못견대하지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발목 잡고, 끊임없이 못살게 굽니다. 이 사단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고 있는 길목에 꼭 장애물을 둡니다. 올물을 두고요. 함정을 팝니다. 예수 못 믿도록.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 군데군데에 매복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의 인내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약점이 드러날 때까지 1년을 매복할 수도 있고, 2년을 매복할 수도 있고, 3년을 매복할 수도 있고, 엎드렸다가 꼭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신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얼마나 영적 전투를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 하죠.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쫙 건너가야 하심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온 광야에서 적을 만납니다. 첫 번째로 만난 대적이 오늘 본문의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은요. 야곱의 상둥이 형이었던 애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은. 같은 집안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렸다가 매복했다가 올무에 빠뜨리고 못살게 구는 것은요. 멀리 있는 바벨론 사람이나 위쪽에 있는 히타히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안 있는 사람. 멀리서 들어봤고요.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고 멀리 있지만 친척을 대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사단은요. 멀리 있는 대적 불러서 안 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들, 형제들, 믿을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꼭 쓰는데 왜냐하면 성료를 빨리 낙심시키려고 빨리 실망시키려고 빨리 좌절케 하려고 그렇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적으로 써서 상처를 입히거나 실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 대적은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요. 참 안되었지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것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거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도구로 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단이 나를 이용해서 형제를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고 낙심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신명기 25장 18절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단은요 절대로 용감하지 않습니다. 비겁합니다. 아주 비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강할 때가 아니라 피곤할 때 그것도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 돌았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정면에서 오는 적들은 성도들이 대부분 다 이깁니다. 순교라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예상지도 못했던 그것을 치고 돌을 때는요 성도들도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이 사실을요 사단은 잘 알았다는 거죠. 아멜렉 족속이 자기 형제였던 자기 친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그것도 뒤에 떨어져 있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들을 치고 돌았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5장 18절 하반전에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당시에 세계 최강인 애굽의 군대를 바다 밑에 한순간에 몰살을 시키셨기 때문이죠.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세계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의 군대죠. 요즘도 군사력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조그마한 나라 라오스에게 졌다라 이러면요 세계의 한유스감 빅유스감이죠. 미국이 졌다더라 그 농사짓는 나라 라오스에게 이런 소문이요 미국은 내기 싫어도 다 소문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요 베트남에서 졌잖아요. 그걸 숨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최강인 줄 알았는데 지고 나왔잖아요. 세계 최강인 줄 알았던 애굽 나라가 군사훈련도 안 왔던 이스라엘에게 졌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겼단다. 모두가 두려워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나라 감히 어떻게 해보려고 공격해보려고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꼭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집안이었던 아말렉 족속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든 때 이때까지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가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할 그때 긴 여정에 걷고 또 걷다가 지치고 있을 그때를 노렸답니다. 장정만 60만이랍니다. 개수되지 않았던 1세부터 20세까지 그리고 50세 이상 되는 사람 다 합치면요 200만에서 250만은 됩니다.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이 무리 중에 뒤처진 무리가 있었답니다. 천명 남짓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도요 뒤처진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죠. 불평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러면 됐다켰다가 안 됐다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천명이 넘는 교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250만이나 넘는 대군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손해라 본대를 못 따라오고 뒤에 축제지갖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게 표적이 됐답니다. 그 뒤를 치고 나오는데 본대가 보니까 끝에 보니까 끝에 사람 보이죠 자꾸 사라지는 거죠. 하루아침 일어났고 말면 저 뒤텐스가 없어지고 뒤텐스가 없어지고 처음에는요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하는 아말렉 때문에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영의 후미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본대는 모르죠. 그런데 자꾸 공격하는 사단도요 시간이 지나면 담대해지죠. 처음에는 뒤에서 처진 자들만 공격하더니 이제는 점차 앞으로 나와서 정면에서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말렉 족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만 이기면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애굽 외에는 적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세계의 적이니까 애굽을 탈출해 나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적들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애굽만 물리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량에 나가보니까요 예상치도 못한 자기 집안 아말렉이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아말렉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아마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리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대적이 항상 숨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지금 천성을 가는데 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냐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우리 집사님 성도가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아말렉 족석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식사하다가 내가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이리 말하면요 니 교회 다니나 니 예수 믿나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 쫙 해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예수가 싫다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싫다 이거죠. 그래서 절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할 이웃 아닌데 왜 반대하느냐 하면 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반대한답니다. 명절이 되면 그런 사람 많죠.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간 사람 고난을 당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착한 며느리인데 천하의 예쁜 며느리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만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도전에 직면할 때 성도는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나 내 딸아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자꾸 걷길로 가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건강은 왜 이러나 이렇게 의아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야 이런 고난을 겪어야 내 신앙의 허술함을 보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 믿고 구세계 사는 사람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이죠. 대적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법을 지시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요사가 백성들에게 가서 군사를 뽑아내서 직접 나가서 사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혈국하고 난데요. 참으로 영적 전투에 참여합니다. 전쟁이라고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셨죠. 이제는요 그들이 직접 싸웁니다. 왠 줄 아십니까 홍해를 건넙기 때문에 홍해를 건넙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영적 전투는 백성이 하는 겁니다. 백성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우사가 싸우는 동안 모세는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투에 쉬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영적 전투에 예외는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 은퇴도 없습니다. 총동원해서 영적 전투를 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앞세대의 아버지 세대들보다는 젊은 세대들이요 영적 전투에 허술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우리에게 와서 12년 전, 10년 전, 8년 전까지만 해도요 금료 기도회 때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250명, 300명까지 왔죠. 이제는요 반토막 났습니다. 내가 신통창기 인도에서 그러나 깊이 반성하기도 하고 돌아보게 됐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세대들이 소천하셨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시고 밤에는 무릎이 욱신거리에 싸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100분 정도 소천하시거나 은퇴하시거나 무릎이 아프니까요. 안 오시니까 100명이 딱 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 신앙을 이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세대도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고 아버지 세대도 영적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영적 전쟁이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젊은 세대는요 더 교묘하고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투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계속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하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모습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없죠. 그래서 목사로서요 늘 불안합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이 나라가 불안합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기 있으니까 11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느니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말렉도 굉장히 강합니다. 사단의 조정을 받는 아말렉도 밀리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요 하루 종일 밀고 밀리고 밀고 밀리고 팽팽한 접전이 하루 내내 있어집니다. 사단의 조정을 받는 세상의 접근도요 만만치 않죠.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도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팽팽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직접 들판에서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렸더라 이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종일 내려오지 않자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영적 전쟁은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요 많이 배웠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이성이 뛰어나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 집안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단을 샀고 그 단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몰레카 사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단인데 이 말을 우리로 바꾸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원수와 대대로 사올시리라 약속하신 증거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오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는 이 전쟁에서 단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나가거나 칼을 들고 나갈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순종하면 앞에서 우리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싸워 이기시는 전쟁 그 전쟁에 참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면요 그 뺀 칼로 백성을 치십니다. 순종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대적이 나옵니다. 에베소스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대적은요 공중권세자분 사단이랍니다. 적을 잘 알고 총을 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지 옆에 앉은 집사님 앞에서 있는 목사 아닙니다. 총구 잘못 땡기갖고 사람 죽이지 말고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갈라디아 소장 10시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변화되지 못한 나의 애사람 육체의 욕심이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랍니다. 공중권세자분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염려를 심어줍니다. 니 머무고 살래 연약한 육신을 물고 늘어지면서 근심하게 만듭니다. 니가 60세 내보면 노는 노는 어떻게 할래 옆주 사람 봐라 옆주 사람은 적어도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니는 지금도 구름만 모으나 자꾸 육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육신의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무슨 아파트에 사노? 몇 평에 사노? 무슨 차 몰고 다니노? 노후 복지는 어떻게 되나? 한 달의 수업은 어떻게 되나? 자녀는 어디다니노? 무슨 대학 나느냐? 이런 이야기가 영생의 나라 교회에서도 넘쳐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생명의 물인 반색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권 제자분 사단의 조정을 받는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죄악의 홍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마다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살을 먹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양에 이용당하는 육체의 욕심과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대로군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크고 가장 힘겨운 대적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고 지쳐있을 때 취약한 후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탐욕 육체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 많이 이용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을 거스릴만큼 대적한답니다. 우리 성경을 다 따라서 합니까? 육체의 욕심이 날 때는요 그 욕심을 쫓아서 함부로 말해보고 그 욕심을 쫓아서 욕심을 부리고 도덕질도 하고 너무 등도 치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현실의 삶이잖아요. 보십시오. 가장 먼저 만나는 대적이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관대하게 다룰 수도 없고 육체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네 교회 갈래? 골프 치러 갈래? 골프 갑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즐거우니까 네 교회 갈래 하나님께 예배드릴래? 돈 생기는 바이어 만날래? 바이어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실한 줄 아니까? 주일 개념을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노예 왜 어떻게 먹고 살래? 수입은 어떻게 되노? 얼마나 좋지겠나? 여러분 한평상 살아봐야 많이 살아봐야 백년입니다. 이 땅에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마디 중에 구십마디는요 영생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주님 면전했으면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까? 어떤 칭찬을 하실까? 내 가슴 속에 같은 성도들 같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받았던 상처의 흔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뭐 먹고 살래? 몇 평에 사노? 상사는 되나? 어제 힘들제?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많이 든잖아요 노후에 3년 4년 더 살기 위해서 은행에 돈 수억을 갖다 바쳐다 아깝지 않으면서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뭐 해놨습니까? 80세가 지나면 동창생이 3분위가 없어지고 90세가 되면요 동창생이 거의 없고 100세가 되면요 외롭게 삽니다 100세가 돼서 저승에서 불을 오고 이께사코 저께사코 그거 꿈입니다 그 성도들이 또 따라 부르면서 보금성과는 안 부르면서 그거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대적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전쟁의 순종함으로 참전할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전쟁에 참전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소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덜 죽은 채로 깐죽대지 말고 제대로 좀 죽어라 이 말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소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괜한데 용서지 말고 유한한 세상에 용서지 말고 좀 잘 살라고 몸을 뒤틀면서 몸부림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용서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